이제 곧 먹방 시작이야 건강식점은 오늘 메뉴 똥집 닭발 오리들 긴장했지만 싱싱하니 똥집 봐봐 비린내가 전혀 안나 오래가노 예 똥집 왕왕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왕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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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잘 먹겠습니다~~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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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은 계속 먹어봐야지 맛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념한 생닭발 뭐 볼 다 아 좀만 아 아 아 아 아 그 ㅋ 2 다룬 아 오 2 us 초콜릿 양념한 똥집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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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계란 참치! 참치! 너무 맛있네요! 젤리도 맛있었어요! 소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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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징어 똥집 역시 음식은 계속 먹어봐야지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 생뚱집 처음에 먹을 때는 거부감 들었는데 지금 세 번째거든요? 먹다보니까 자꾸 그 끝맛의 냄새도 느끼게 되고 식감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 똥집이랑 생닭발도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부담스럽는데 양념해서 먹으면 덜 부담스럽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